아, 오케이. 여기 어딘지 알겠다. Oh my god, don't you know I'm a savage? 아니, 너도 비혼주의면 빡칠 이유가 없지. 아, 저 쓰레기 저거 어떻게 버리냐 진짜. 어, 잠깐만. 누구야? 민수 오빠. Oh my god, why are you calling you? 아, 여보세요? Hi, my name is Hyo Wong. I'm from California. 안녕하세요. 저는 백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고, 지하철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남이 먹다 버린 샌드위치죠. 아, 저기 또 한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군요. 이제 저것은 제 겁니다. 김치현 앤 칼리제넬. 아, 주차. 아니, 주차를 씨... 어떤 새끼야? 전화해보세요. 문화치와 어떻게 해? 재밌잖아. 그래가지고, 춥다. 어우... 주차는 양심입니다. 딱이다. 됐다. 촬영장 오는데 식사를 왜 하고 와야 돼? 먹을 거 천지인데 샌드위치에서 화분 맛이 나거든요 왜 이런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뒤져보셨어요? 감독님? 아니 조현출님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차가 좀 주차져 힘들어가지고 혹시 조현출님 잠잠요? 오랜만이다 오랜만 컷트 오케이 의자 조금만 기다려 뭐 더 찍을게 민수 얼굴 처음 봤는데 좀 얇았네요 전남친이거든요 뭐 총각생각 없습니까? 네? 저 딱 한발만 쏘고 올게요 동현 응 여자친구가 바람피는 거 같아 어떻게 해? 나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응 왜왜왜왜왜 아냐아냐 아니 근데 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뭐해 여기서 못먹어 바람 쐬고 있었어 아 그래? 뭐하다 이제 와 나? 저 남자친구랑 뭐 술 한잔하고 왜? 문제 있다 여긴 완전 낽무 되게... 너 여기 그냥 그냥 지금 요런 좋은 시간 되세요 저는 다른 사람 만나볼까요? 어떤 분이 한번만 만나보자고 해가지고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긴 하거든요 동현이가 그렇게 시켰어요 일단은 헤어지지 말고 하루 만나보라고 찌개 어떻게 가요 맛이? 간이 별로던데요 그래요? 맛있게 잘 먹으세요 맛있게 잘 먹으세요 뭐해, 뭐해 이쁘구나 와, 쉽지 않네 오, 이십구나 오, 이십구나 뭐해, 뭐해 귤 아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셨거든? 나도 비혼주의야 그 비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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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혼주의라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이, 시끄러, 오이, 시끄러 오이, 모이, 포기 가뿐, 오이, 시끄러, 오이, 시끄러, 오이, 시끄러!